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영토조항. 영토조항에 대해서 이재우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월간조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기민선금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승리되죠.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되니까요.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쳐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 김일성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지만 이거 아주 지능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 대한 요구하는 그러니까 요구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 헌법 전체 조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 하나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보수를 한다. 따라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다. 따라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다. 유일한 정통 국가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부르지 않고 반국가 단체로 본다. 그래서 반국가 단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간첩제와 별도로 경제한다. 이겁니다. 이 조항을 변경을 하면 국가보안법이 쓸 수 있는 입지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정통 국가이고 한민족의 챔피언 국가다 하는 것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또 뭐가 날아가느냐. 통일할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북한이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인데 왜 우리가 통일을 합니까?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의지 흡수통일을 하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직세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도록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다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이재호 씨는 이 가장 중요한 조항을 뭐라고 하느냐.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거다.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권법에 상징적인 조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권법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상징적인 거. 상징적인 거라는 것은 뭡니까? 구체성이 없습니까? 그거 막 있으나 마나 하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는 북한과 남한이 같이 바꾸자 하면서 북한 보고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 헌법을 바꾸라고 해놨습니다. 아니 북한이 헌법을 바꿔서 만들때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북한의 헌법은 이선어만은 안건데요. 북한의 헌법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헌법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북한에는 헌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노동당 규약이 있죠. 노동당 규약 위에 뭐가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인의 교시가 있죠. 북한의 헌법은 굳이 남한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령 정도의 대통령령. 그 대통령령과 남한의 헌법을 서로 개정을 해서 맞뻑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비교법 아닙니까? 대등한 것까지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할 성격도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헌법죄 3조도 부정한다. 한국의 통일정책도 부정한다. 이런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협격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만이 압박을 했는지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개헌 열차에 동성시켰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못해 하는 것 같지만 그 여러 가지로 남북조항까지도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해놨어요. 아니 헌법상 남북관계 조항을 손 본다는 것은 권력구조를 손 보는 것보다도 더 큰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구조를 손 보는 거예요. 권력구조는 국가보다 밑에 있는 정부의 기능을 바꾸는 것이지만 남북관계의 손을 보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손 볼 수가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잡당처럼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재호 씨가 이명박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헌 발의는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해야 제대로 되는 거죠. 내가 대통령직을 해보니까 헌법상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뒤로 속 빠질뿌리고 개헌 논의는 국회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헌법을 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가 뭐가 못지르느냐 헌법을 존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은 절대로 공직자가 되어선 안 돼요.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은 불경을 잃지도 않는 불교도 성경을 모르는 기독교도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불교도 할 사람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갈지 계속 우리가 감시하면서 언젠가는 행동으로 이걸 좌절시켜야 돼요. 이런 짓 하지 말고 제발 남북관계 제대로 챙겨라. 경제 문제를 제대로 챙기고 세계에서 불붙고 있는 독재 타도의 이 거대한 북길이 북한한테 들어가도록 총력을 기울일 때다.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거기에 올해 내야지 그 힘을 빼는 이 전호의 역사적 찬스가 왔는데 그 개헌 되지도 않을 그 개헌 된다면 음모로서밖에 될 수 없는 그 개헌에 대통령이 목을 걸다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퇴임을 하고 퇴임한 뒤에 권력을 잃었을 때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일찌감치 여기에 손을 떼라는 요구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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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